일본의 지성 작가인 오에겐자브로가 그의 노년에 들어서면서 나의 나무 아래서의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가바바다 야스나리의 첫 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이 이어서 1994년에 오에겐자브로가 두 번째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일본의 그나마 역사인식이 올바른 또 존경받고 있는 지성인 오에겐자브로이니 우리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에겐자브로의 나의 나무 아래서라는 것은 나무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 나무는 잘 자랐나 건강한가 하는 것인데 형식은 어린 아이들에게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른들에게 주는 내용이고 자기 자신의 또 돌아보미 나의 나무 아래서에는 들어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굉장히 독서를 강조하고 독서가 너의 내면 세계를 커지게 하고 넓어지게 하고 그래야 인생이 올바른 나무가 제대로 클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는 얘기이지만 작가인 오에겐자브로 자기 자신이 어릴 때에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고 어떤 속사람 내면 세계를 가지게 되었나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내면의 세계는 과연 생애에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라서 과연 지금 현실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오에겐자브로라고 하는 나무는 그 눈에 보이는 크기와 속의 내용은 통합적으로 충실한가 냉정할 만큼 이성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서 요약하기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 또 차원인 내면의 세계의 형성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만져지는 현실 세계의 열매와 반드시 영향이 있다 관계가 있다 제대로 그래서 한 인간의 나무가 잘 컸으면 그것은 제대로 성숙한 나무가 되는 셈이다 뭐 그렇게 제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시면 할 수 없는데 제 생각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가운데에 기도라는 말만 빼면 주문이 되거든요 주문 그래서 아브라카다브라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느낌이 커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기도 혹은 제대로 말하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게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주문과 비슷하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어쨌든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가운데 장인 부분적으로 6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전체의 키 센텐스도 6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6장 33절입니다 6장 33절 이 한절이 산상수훈의 키 센텐스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한 문장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전체 산상수훈을 딱 접어놓으면 이 한절이다 이 말씀인 거죠 좀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말 그 모든 것은 바로 19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2절까지 좀 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을 거 걱정하는 거 이쁠까 안 이쁠까 걱정하는 거 뭐 이런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이 말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색깔입니까 숫자로 표시하면 7입니까 100입니까 500만입니까 모양으로 말하면 세모입니까 오각형입니까 동그라미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져질 수도 없고 모양도 없고 예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추구하고 구하고 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 일용할 양식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세밀하게 말하면 찢기다시로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찢기다시로 주시리라 어디 그런 게 있냐 제가 일본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더물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너희가 간절히 구하고 살면 눈에 보이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찢기다시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나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찢기다시를 위해서 너무 열심을 내는 것 같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정직함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산상순의 키 센텐스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차원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간절히 구하는 삶은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의 열매를 너희에게 보상으로 더물어 줄 것이다 꼭 말씀합니다 두세 개는 모두 귀합니다 모두 같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상도 가치가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세 개는 분명히 종속관계가 있고 인과관계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구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지 그 텍스트에 대한 현실적인 이루어짐이 있지 현실적인 행위가 텍스트 그 자체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더 먼저인 것이고 거기에 이 땅의 것들이 종속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이 땅의 것들을 얻는 인과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차원은 아마 질적인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것들은 대체로 수치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구원이요 구원은 무슨 색깔일까요? 무슨 냄새가 나나요?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숫자로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경건은요? 은혜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만큼 그런 기껏해야? 이만큼 하늘 땅만큼 그럴 뿐이지 표현할 수가 없지요 용서도 그렇습니다 기쁨도 그렇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합니다 의로움도 그렇습니다 숫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색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표현할 수 없는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이지만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눈에 보이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적인 내용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사람의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계시나요? 한 사람, 두 사람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시나요? 아이고, 내가 너무 엄청나게 물어요 시간이라니 몇 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인가요? 은행 구자에 얼마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의 성적은 몇 등인가요? 싱가포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 교인수는 얼마입니까? 우리 교회에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것과 눈에 보이는 차원의 것들 두 개가 있습니다만 이 두 개의 관계는 매우 변증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변증법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아니어야 하는 차원의 것과 또 이것과 대비되는 눈에 보이는 차원의 것이 어떻게 통전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가는가 그래서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 성숙해 갈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변증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 땅의 현실적인 만져지는 것들이 분명히 다른 차원의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할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느냐 하는 뜻에서 이 두 개는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변증적인 관계는 언제나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매우 극단적으로 다른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저하고 같이 신학을 공부한 이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는 어릴 때 금호동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금호시장에서 좌판에서 이것저것 팔면서 아들 딸을 먹여 살리자니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제가 자랄 당시에 서울의 금호동과 옥수동은 산동네여서 못 사는 빈곤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강 하나를 가운데 한강 두고 건너편이 압구정동이거든요 압구정동의 정기를 받아서 금호동, 옥수동은 모조리 재개발되어서 얼마나 좋은 동네인지 모릅니다 혹시 싱가포르에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시면 좋은 동네가 금호동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하튼 금호동, 옥수동은 너무너무 못 사는 데였어요 그러니 그 생활이 뻔하거든요 학교를 그만두게 생겼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홀어머니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안 되는 거죠 어린 아들은 기껏해야 금호시장 해가 질 때 좌판장사했던 어머니 판거 두는데 가서 무거운 거 드는 거 도와주는 것밖에 할 게 없었죠 그러니 학교를 그만두게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구호단체인 모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모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인데 제3세계에 그 펀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미국의 대학생들이 도네이션을 한 게 거의 대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뭐가 그렇게 돈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모이는 조금의 펀드를 가지고 당시에 못 사는 나라였던 한국에 어려운 집을 좀 도왔어요 금호동에 사는 이 암흑의 집이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진학을 할 수 있었어요 밥도 안 굶고 그래서 설린상구를 입학을 했어요 설린상구를 졸업하면 은행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했죠 그런데 고만 야속한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를 하는 것이 옳겠다 하고 부르심을 확인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못 먹어서 그런지 키도 작아요 그런데 이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부교육자 시절을 거치면서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위드 뉴스 라고 하는 미디어를 운영을 하면서 위드 장애인들하고 함께 간다 이런 뜻에서 위드 뉴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필리핀의 마닐라 북쪽에 있는 타워빌이라고 하는 5만 명 되는 철거민촌 빈민촌 속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10년째 넘게 살고 있으면서 그 마을 전체를 좀 살려봐야 되겠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컬어 아시아 빈곤선교센터라고 이름하고 거기 들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 이철용 목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철용 목사가 너무 참 아름다워서 그랬습니다 이 목사 당신이 어릴 때 찌들게 가난으로 살았으면 대체적으로 나도 한번 출세해야 되겠다 돈 좀 만져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어째 평생을 빈민하고 살라고 생각을 했나 했는데 이 목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빈민의 마음을 잘 알아 내가 빈민이었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뭘 필요한가도 내가 제일 잘 알아 그 다음에 얘기가 이랬습니다 내가 빈민으로 살 때 그 모자회의 작은 도움이었지만 그것은 오늘의 나를 잊게 했다 하니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목사를 부르셨으니 이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말이죠 가난하게 자라면 그게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되든지 심지어는 가난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깊어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삐뚤어지기 쉽상인데 그러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의 내면의 세계는 자신의 삶에 보이는 세계와 충실하게 균형을 이루는구나 오에겐자브로의 나의 나무 아래에서 하는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고 있구나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간다의 이디아민 대통령을 아시죠 1971년에서 79년까지 8년 동안 우간다의 대통령을 했습니다 8년 대통령하면서 자기 나라 국민을 10만 명에서 50만 명을 고문하고 죽이고 학살하고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통치하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10만 명이라고 한 건 미니몸이고 도대체 얼마를 죽였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비공식 통계를 하면 50만 명까지 죽였다 우간다 사람 반은 죽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디아민은 여러 종족들이 모여 있는 우간다 국가에서도 누비아족이라고 조롱받는 멸시받는 천안 부족 출신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디아민은 잘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고아로 잘한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거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좋은 세상에 진입하는데도 거절당하고 여러 가지로 거절을 당했던 것에 어흡니를 깨물고 드디어 정치 권력을 잡았죠 그랬더니 극악무도한 폭정을 행하면서 자기 민족을 대통령이 10만에서 50만 명을 죽인 사람이 돼버리죠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서 합쳐져 버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위해 본문을 다시 생각하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들도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처럼 주기도문 해서 기도만 빼면 주문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의 기도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와 뜻이 우리 속에 몸에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게 저 자신부터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을 구조를 가만히 보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이 구조는 이렇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십시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 높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 끝에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속령 독솔로지로 끝이 나서 처음과 마지막이 서로 마주하고 화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건강한 존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아름다워도요 일주일만 곡기를 끊으면 별것 없이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 앞에 우리가 참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은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밥으로 나타나셔서 오냐 네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노라 하심으로 보이면 훌륭한 믿음이지요 그래서 밥 한 그릇 앞에 놓고 우리가 만민이 보는 앞에서도 기도하는 거죠 이 밥 한 그릇을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건강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건강한 존재라고 하는 것 존재는 본질적으로 볼 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뜻인 거예요 건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우리에게 하루 양식 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관계는 그렇게 수치화할 수 없는 거라고 조금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관계는 냄새는 무슨 냄새인가요 색깔은 어떤 색깔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름다운 관계인 거예요 그 관계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뭘로 이루어져요 서로를 용서함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정결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정결함이죠 관계는 복수를 전제하는 거거든요 당신과 나의 관계는 둘이잖아요 우리 관계는 10명이고 500명이니까 공동체의 정결함이 거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믿음은 본질적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수치화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에 이 땅에서의 모습은 뭘로 나타나요 시험에 들지 않는 악에서의 승리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 개예요 사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구조는 대단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깊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존재로서 있기 위하여서 일용할 양식 밥 한 그릇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름다운 관계 그리스도 안의 관계를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서로의 용서가 있을 때에 정결함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 뜻이겠죠 그것을 이루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조가 말이죠 조금 아까 보았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산상수은의 키 센텐스하고 너무 똑같은 거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다른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요 그래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 그걸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는요 이 온전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해요 모든 권세는 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고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에는 독설로지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가 성령이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거예요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서의 세상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세상에서 불러내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세상과 교회 안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의 가치 영적 가치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가치가 있어서 이 두 개가 통전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강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즉 무형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가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조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무수히 예를 들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건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일인데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사건인 거예요 무엇이 예수께서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설명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 받으신 그 사건은 우리 모두 눈에 보아서 아는 사건이지만 그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고요 그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가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즉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세상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요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아이콘이 변변한 게 없어요 상징물이 없어요 기껏 있어야 십자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기껏 있어야 십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 십자가도 우리 장로교를 처음 시작하게 한 존 칼빈 이건 영어식이죠 나를 가르친 스승님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존 칼빈이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 사람 이름을 정깔뱅이라고 불러야 된다 미국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때 내 마지막 라스트 네임 성을 불때 미스터 웽 그래요 미스터 웽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러죠 나는 웽이 아니다 황이다 그렇게 하는데 존 칼빈은 말이죠 십자가의 아이콘을 못 달게 했어요 아시죠? 칼빈은 제네바 시 전체를 홀리시티 성시화하도록 단임 목사로 청빙 받아서 제네바 시 전체를 목회했거든요 그런데 제네바 시의 모든 예배당 제네바 교회 안에 십자가도 못 달게 했어요 칼빈은 이 강단에 어떤 조각도 어떤 그림도 어떤 글씨도 뺑기도 못 칠하게 뺑기 그러면 안 되나요? 페인트도 못 칠하게 했습니다 있는 나무 원목 그대로 잘라서 소박한 단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네바 교회의 풀핏이 강단은요 그냥 원턱 초라한 것이었거든요 칼빈은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사부합창 어림도 없었어요 단음으로만 부르라고 했어요 칼빈은 사부합창을 정말이에요 마귀의 소리라고 말했어요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칼빈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모든 아이콘 모든 상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미안한 말이지만 천주교 불교 다 공통적으로 묵주가 있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이슬람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요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기커대야 십자가쯤일까 없는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 가장 본질적인 영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황금송아지 만들 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셨고 성경 곳곳에서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나마 십자가 하나 우리 기독교의 아이콘처럼 삼으면 될 텐데 말이죠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새로운 아이콘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에베당을 아이콘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에베당 건축물을 누가 누가 잘 지어서 이거를 기독교의 상징물처럼 만드냐 하는 시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념비가 될 만한 에베당 건축은 중세기 때 이미 다 끝난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천억을 들여도 감동이 없는 크기 말고는 그건 마치 교회 아이콘처럼 기독교의 아이콘처럼 만드는데 여러분 나가사길을 가보셨습니까 원폭투화했던 건 나가사길 일본이 문을 열었던 최초의 항구이기도 한 나가사길 나가사길 짬뽕의 원조가 거기 있습니다 나가사길 가면 짬뽕 드시려고 거다가 잊어버리는데 짬뽕도 잡수해야죠 짜고 맛은 없어요 그런데 짬뽕 한 그릇 드시고 반드시 가셔야 될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사길 26명의 십자가 처형을 받은 순교자들이 거기에 있고 그 기념관이 있고 그 기념 에베당이 있는데 자그마합니다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엔도슈사쿠의 침묵이 최근 영화로 만들어져 다시 사일런스인가요? 하죠 엔도슈사쿠의 침묵의 배경인 소톰에도 바로 나가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26명의 순교자들을 기념한 그 자그마한 기념관에 들어가서요 저는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몇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갔었는데요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연의 빛을 어쩌면 이토록 오묘하게 이용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우리 한국교회는 수천억을 들이면서도 그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못 들인 것 같은 이 기념비적인 예배당과 건축물을 왜 이런 걸 만들지 못할까 우리는 왜 영적 상상력이 그토록 빈곤할 것인가 우리는 왜 영적 감수성이 그토록 형편이 없는 걸까 마침 제가 갔을 때가 한국에 수천억 들여갖고 짓는 대형교회가 밑에 지하통로를 정부의 땅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니만이 뭐 그럴 때였거든요 수천억 들여서 만들면서 어찌 이 예바당 하나만큼 이토록 영적인 감흥이 없을까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멀리서 봐도 그것을 디자인한 사람은 가우디예요 멀리서 봐도 저건 가우디 작품이라고 느껴지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예배당 그리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보니까는 목사님 자신이 기독교의 아이콘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위험한 시도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강조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자는 먼지와 티끌과 같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것인데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께서 강조한 것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버지의 뜻의 사건이죠 주님의 강조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유형적인 현실 가치 중요하지만 소중하지만 이게 강조되면 천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신이 빠진 정치권력 스피릿이 없는 정치권력 철학이 없는 정치권력 이게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천박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조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지없이 우리 모두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의 번성함 그러나 평균함의 가치를 잃어버린 경제성장이오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이 올라가는 성장을 하지만 더욱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굶어 죽어버리는 세상은 평균함이 없는 세상이에요 왜 성장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제의 성장은 평균함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서 굶는 자들이 있을 때 주변에 있던 이민교회 작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연보를 했다고 성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울사도는 이것을 칭찬하면서 너희를 어렵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평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 꼭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을수록 평균함을 잃어버린 채 경제가 성장하면은 그런 악마적인 성장이 틀림없고 천밖게 질 수밖에 없고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 되어버리겠죠 교인은 믿는 자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와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가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현실의 땅에 이루어지리다고 하는 이 변증법적인 관계는 이렇습니다 질적인 축적과 집중이 있으면 반드시 양적인 팽창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회로 끝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올바르게 유지하고 더욱 성숙시키려는 통합의 힘은 다시 질적인 집중에 자기를 드리는 모습 이 선순환의 모습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주님의 기도를 따라 간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루시는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우리는 죽게 독솔로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물러 사는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할 때 선순환의 구조는 일어나고 이것은 성숙함의 유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하나님교회의 37년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의 뜻을 기도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보내셨고 오늘 여기에 이토록 눈에 보이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다시 질적인 축적 가운데로 우리를 들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우리를 들여야 하는 것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니 모른다 하면 안 되죠 주님만 그렇게 하시는 걸로 충분하지 우리는 아니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성경 두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 13절부터 보면 5천명을 먹이신 엄청난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큰 권능이 행사되었죠 오병이여 작은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이 팽창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이후에 예수가 무엇을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 밤이 늦도록 거기 머물러 계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분은 뭡니까? 다시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질적인 축적이 다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 앞에 보니까요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을 예수께서 하늘의 권능으로 고치신 직후예요 그죠?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주님의 권능이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을 손을 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병고침의 영광을 예수가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퇴장하지 않고 서서 다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다시 영적인 집중의 자리에 거기 가셨어요 하나님의 뜻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본질적인 하늘의 가치에 다시 집중하러 거기에 가셨어요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37년의 역사의 이 지점에서 어디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며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영적인 집중을 하라고 말씀하심이 분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7년 된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이 아름다운 나무 아래에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충실함이 과연 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생각하고 주께 감사를 돌리고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집중해 다시 온 마음을 두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